흐읍 플라바가 제일 무서운디 그나마 대공굴인게 굴 브란덴 브란덴도 근거리는 센데 근거리 한 500대 안나오나? 플라바 스팟 뛰면 잡을 수 있으려나? 나이코 일본애들인가? 톱 12 맘마통이 난 봐줬다 야 브란덴 바로 지우네 야 브란덴 그나마 패볼만한게 이와미? 이와미도 장거리 좋지않나? 저거 부서졌으면 수리를 할텐데 이거 부서졌으면 수리를 할텐데 수리를 안하나? 나 포벳 한번 패야지 공격을 시작하는 중 알앨 공격을 시작하는 중 유니루 유니루 쿨더 꽃잎 쇼 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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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주의 주의 아직 캡 안에 있어 예궁을 켜놨을까? 뭐이? 저기 있네 어디있냐? 중...헨...다? 중한...디? 중한다님? 정말로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수죠 5군의 보이 아니 근데 5군의 보이 그것도 없지 않나? 차발도 없지 않아? 대체 왜? 왜? I can understand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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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아... 그리고... 아... 아... 엉덩이 한 발 아 근데 나 카가 폭격기 못쓰겠던데 너무 어려워 하지만 슬라바가 있다면 그죠 그러면 있으려나 어디로 갔을까 죽어 죽어 나이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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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수 안 났으니까 고치겠네 아니 리코 왜 이렇게 빼는거야 쟤 지금 클랜에서 보이긴 하긴 한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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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길 어떻게 뚫어 저긴 지옥이야 지옥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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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얼에 떨어진게 참 이상하게 떨어진다 어 버블을 맞아 버렸네 엔 안아 안아가 돼 ож이 운복하고 싶어요 진짜 의원복을 마치고 싶어요 악마는 다른 자체로 놀지 않을까 저기 더욱 아프게 되었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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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하냐 이 리코? 거기까지 스탑! 치팅 더 치지마. 나도 알아. 유명한 클랜이야. 유명한 클랜. 이거 베네치아 잡아야 한다. 버블 미친 거 아니야? 여길 들어가라고? 지금 한 대 남았어. 이거 빈센트한테 가야겠다. 아이씨 맡겨놨나. 미친 맘마통. 미친 맘마통. 미친 맘마통. 미친 맘마통. 미친 맘마통. 미친 맘마통. 아니 있어. 뭐냐고 뉴 cb 장난하나 하지만 맞다 아니 보여줬잖아 여기 미친건가? 미친건의 욕목? 미친건가? 미친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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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해준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14,000판에 47%가 할 말이 아닌데 아니었군 7,300판에 52% 아닌데 얘도 할 말은 아닌데 불길 제가 오케이 들어가죠 아 뇌격기 한타임 들어오면 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일제에 댐컨 없겠지? 몸 타나? 없는 것 같애 절대 탱킹 안하네 블리코 뇌킬 그렇지 크라켄 호우 이렇게도 하도 크라켄이 들어오는 자기 배에 카가 타십시오 하! 가빈이 하! 가빈이 야 이걸 이긴다 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 구축함 잡고 순양함 잡고 전함도 잡고 상모 잡게 도와줬잖아 그리고 이 정도면 다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왜 나한테 뉴비라고 했던 걸까? 위도가 뭘까? 침략 아 저 침수 떴으면 내 건데 그래도 이번 판에 저 할 건 다 한 거 같아요 그죠? 슈터빵인데 그래도 어딨어? 무검 간다 개자식 52% 화가 잘 타시나? 없잖아 오우 나 봐 되게 괜찮네 아니 근데 이렇게 아는 놈이 나한테 개지랄을 했지 꼽에다 아무것도 못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도 독학모? 독학모.. 의미없어 야.. 84대? 근데 진짜 카가 사기다 왜 방금 안 돼?